자, 중2, 능률김, 육가 문법, 자,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가주어 it, 가주어와 진주어 to 부정사,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의 문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주어 it를 보면요, it is always exciting to watch your race, 그래서 경주를 보는 것은 항상 재미있다, to watch your race, 이게 이제 진짜 주어고요, 그죠? 그리고 진짜 경주를 보는 것은 항상 신이 난다, 그래서 it는 형식적으로 원래 얘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진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가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it is great to win a race, 역시 마찬가지로 to win a race가 주어예요,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멋져, 좋아, 이런거죠, 그래서 가주어는 무조건 it, 그리고 투 부정사, 진주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물론 이제 진주어 자리에 동명사도 있는데, 동명사는 보편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투 부정사 진주어가 만개쯤 되면 동명사가 하나쯤 나올까 말까 하고요, 물론 명사절도 진주얼로 쓰일 수 있죠, 대절이라든지 등등, 근데 이 단원에서는 일단은 투 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it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의 주어로 쓰인 투 부정사가 길 때, 투 부정사 글을 뒤로 보내고, 주어 자리에 it을 쓰는데, 이때 이거를 가주어, 뒤로 보내진 투 부정사를 진주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요. 가주어있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주어임으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칭되면사라고 해서, it is not my fault, 그것은 나의 실수가 아니야, 이렇게 그것이라고 하는 건 인칭되면사랍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 진주어를 주어로 해석한다. 그럼,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it is good, 좋다. 그래서,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 그럴 때, it는 해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니까, 그 동사, 투 it의 이 it라는, 2d에 나오는 동사를 행하는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to do, 요거, do를 하는 것에, 그때 보통은, for 목적격으로 쓴다. 명사는 그 자체로 목적격인데, 대명사 하면은 목적격으로 써야 되죠. for me, for you, for him, for her, 이런 식으로. 다만, 그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이렇게 사람의 성격, kind, 친절한, nice, 멋진, 역시 친절한, 이렇게 쓰이죠. foolish, 바보 같은, wise, 현명한, 이런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는, for 목적격 대신에, of 목적격을 써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it is important. 요건 사람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중요하다. for you, 네가, to eat healthy food,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누가? 네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이거는요, it was foolish. 그지? 어리석었다, of him, 그가,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한 것은 어리석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요게 사람의 성질이기 때문에, for 목적격이 아니라, of 목적격을 써준 겁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시험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it를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요거는 2칭 대명사. 그 다음에, it is cloudy, 요렇게 날씨를 나타낼 때, and windy today, 오늘은 구름도 바람도 있다. 그게 날씨고요. 시간은, 뭐, it's 10.26, 그럼 10시 26분이다. 이럴 때, 시간. it's far from here, 그지? 거리가 멀다, 여기에서. 그리고, it's 9th of September, 그러면 9월 9일이다, 날짜 등. 뭐, 요일도. it's Friday, 요런 식으로 할 때, 해석은 따로 하지 않고, 금요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요일도 들어가고요. it's bright here, 여기는 밝다, 명암, 밝고 어두운 거 등등. 이걸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주어랑 구별을 해서, 시험에 역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체크 체크 연습을 보니까, is dangerous, 위험하다, to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뒤에 주어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진주어니까, 여기는 it, 가주어 써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 it is important, important는 사람의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to drink plenty of water,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투부정사 써주면 되는데,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건,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생략해버린 겁니다. for people, for them, for us, for you, 이런 일반적인 의미상의 주어 안 써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니까. 역시, it was surprising, 요것도 사람의 성질 아니죠. 그래서, 놀라웠다, for you, 이번엔 누가, for you, 너가, to climb the mountain, 그 산을 오른 것은 놀라웠다. 이때는 for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툴을 시작하는 거로 바꿔보래요. 가주어를 썼으니까, is fun을 그 뒤에 넣으면 되고요. is fun, 투부정사를 여기까지 쭉 진주어로 뒤로 보내서, 툴을 소문자로 바꿔서,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러면 되겠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자, 그래서 가주어, 가주어, it, 와, 투부정사, 진주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의문문은, 의문문을 문장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어서 주어, 목적어, 포어. 그래서 명사의 역할이니까, 명사절로 쓰일 때 이런 겁니다. 그걸 간접의문문이라고 하고, 의문사가 있는 직접의문문은 원래 의문사 동사주어지만, 그 어순이 의문사 뒤에 주어와 동사 순으로 이렇게 바뀐다. 의, 주, 동이죠.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예를 들면, 이거는 when did she live?라는 의문문이었는데, when did she live?에서 we don't know의 목적으로 쓰여야 되니까, 우리는 모른다, 언제 그녀가 떠났는지.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 필요했던 did가 없어지고, when, 의문사, she, 주어. 그 대신 과거는 여기에 반영돼서 she left, 그녀가 언제 떠났는지를 모른다. 여기는 do you know, 너는 아니? 이거에 또 목적으로 쓰였어요. 원래라면 where is you snow white? 해서 is가 where 뒤에 가야 되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니까, where snow white is? 백설공주가 어디 있는지. 자, 의주동만 잘 일단 기억하면 되는데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원래는 when does the cafe close?예요. 현재라는 거 알 수 있고, 3인칭 단수가 주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카페가 언제 문을 닫는지. 그래서 do you know의 목적어자리에 쓰일 때, when, 의문사,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 때 필요했던 does가 없어지면서, the cafe, 주어가 곧바로 오고, 그 대신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건 close에 s를 붙여서, 그죠? clos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카페가 닫는지, 너는 아님. 자, 그런데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의문사, 주어가 얘가 하나가 다 차지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동사만 있으면 돼요. I wonder, 나는 궁금해. Who wrote this letter? 누가 이 편지 썼니? 그랬을 때 의문사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동사가 온 거니까, I wonder, 나는 궁금해. Who, 누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그 다음 동사, this letter. 어순 변화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 오히려 이런 걸 내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question mark만 없애고, 이거를 헷갈려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별표.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how랑 갈라붙는, how가 의문 부사로 쓰일 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딸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how much, 그러면 얼마나 많이, how often, 그러면 얼마나 자주, what time, 그러면 몇 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한 구간에 올 수도 있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라는 것과, how much가 의문사죠. 얼마나 많이, is the ticket, 아, 컨설티켓 그러면, 아, 그 컨설티켓은 얼마니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뒤에, how much 의문사, the 컨설티켓 주어, is, 이런 식으로 와서, 그죠, 어순이, 의문사가 딱 하나만인 게 아니다. how much, how often, what time, how many times,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 think, 그쵸? 반드시, 그리고 여기 설명이 없는데, 반드시 do로 묻는 의문문이어야 돼. do, did, does로. 이게 만약에 can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do, did, does로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사가 no라는 동사가 아니라, 의견을 물어보는, 생각하다, think, believe, suppose, suggest, 이런 것들, 또 guess 도 있고요. g, u, e, s, s, guess, 짐작하다, 그리고 say, 그죠? s, a, y, 말하다 있죠? 그런 동사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목적으로 간접의 의문이 올 때는, 의문사가 맨 앞에 나간다. 왜 그래요? 이거는 yes, no, question이 아니라, information question이라고 해서, yes, no, 로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같은 경우는, yes, no, 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너, 스노우와이트, 백설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랬을 때, yes, I do, no, I don't. 대답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what do you think Emily's job is? 그래서, 너는 에밀리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는데, yes, no, 로 대답 못하잖아. 이때 의문사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do, 로 한다. 만약에, can you think, 로 하면, 이렇게 안되고, can you think what Emily's job is? 이렇게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do, did, does, 로 묻고, 그리고 think, 로 대부분 시험은 나와요. think, believe, suppose, suggest, say, guess, 이런 정도인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의주등인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역시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로 합니다. 여기는 의문사가 없잖아. did you buy some flowers? 너 꽃을 좀 샀니? 나는 궁금해. 네가 꽃을 샀는지, 그치? 약간 샀는지. 그래서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하다. if, whether, you, but. 너수는 똑같아요. 주어동사. 네가 샀는지, 약간의 꽃을. 자, 그래서 체크, 체크 보시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뭐를? mark leaves. 아, 어디에 사는지니까, 의문사 where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의문사 where, 주어 mark, leaves 동사니까. 자, 두번째는,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자, 의문사 왔어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리고 주어왔어요. the bus. 얼마나 자주 버스가 오는지. 그랬으니까, comes 해주면 되겠죠. 그죠? how often, 의문사, the bus 주어, comes 동사. 자, 이번엔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제시카가 여기에 올지, 뭐뭐 일지 아닐지니까, 여기는 if나 whether 들어가면 됩니다. 제시카 will be here. 제시카가 이곳에 올지, 안 올지. 그래서 whether, if 써주면 됩니다. 자, 합쳐보래요. do you know? 구요. when is Paul's birthday? 입니다. 그럼 do you know? 어디에 의문사 when 먼저 들어가고요. 그죠? when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인 Paul's birthday가 Paul's birthday 이렇게 오고요. 마지막에 동사 is가 여기에 is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연습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꼭 풀어보고 조금 더 풀면서 궁금한 거 틀렸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질문을 하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